안녕하세요. 배우라기 황민호 기술사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제5과목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기준 기출문제의 풀의 시간입니다. 회차로는 2022년 1회차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기기사, 전기공사, 산업기사 공통이고요. 전체적인 내용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시죠. 첫 번째입니다. 우리 저압 가공전선이 안데나와 접근상태로 시설될 때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몇 센치 이상이어야 하느냐? 정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무 익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압이 있고, 우리 또 고압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에서는 지금 저압 가공전선이 안데나와 접근상태니까 맞습니다. 답은 60cm가 답입니다. 관련된 기준은 같이 보시죠. 우리 고압 또는 가공전선과 저압 같이 안데나의 접근 또는 교차하고요. 가공전선이 안데나 접근하는 상태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수평이격거리, 저압은 0.6 또는 고압은 0.8 이상일 것. 꼭 이 두 가지 같은 기준으로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2번이요. 고압 가공전선을 사용하는 경동선이죠. 경동선은 안전율이 얼마 이상인 2도로 시설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 이거 말씀드리면서 꼭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수치가 우리가 2.2하고 2.5가 있죠. 그래서 좀 잘 기억하시리라 생각하죠. 경동선 맞습니다. 2.2가 우리 답이 될 거고요. 관련된 기준 같이 보시죠. 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안전률을 경동선 또는 내얼 합금선인 경우에는 2.2 이상이고 그 밖에는 2.5 이상의 2도로 시설한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3번이요. 사용전압이 22.9킬로부터 특과 가공전선과 그 지지물, 완금류, 지주 또는 지선 사이에 이격거리는 몇 센티를 해야 되느냐. 사실 이것도 굉장히 뭐 우선은 뭐 제 입장에서는 그냥 뭐 맞아요. 20 정도 찍었을 거예요. 찍더라도 사실 좀 난해한 문제긴 한데 이번에처럼 조금 특이하게 어려운 문제는 조금 어려운 쪽으로 그리고 쉬운 문제는 너무 극단적으로 쉬운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서 가끔 가다가 갑자기 문제를 잘 풀다가 헉헉 막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예요. 갑자기 풀다가 이게 몇이었지? 15였는가? 20이었는가? 그래서 특과압이라는 꼭 기준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답은 20cm입니다. 자 관련된 기준 한번 볼게요. 특과 가공전선과 지지물 사이에 이격거리는 사용전압이 15킬로봄트 이상 그리고 25킬로봄트 미만 꼭 누가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나요? 이렇게 명칭을 지칭하면 그저 맞습니다. 22.9킬로봄트를 꼭 지칭하는 거다. 그래서 이격거리는 0.2m 이상이 20cm 기준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4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전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우리가 급전선이라고 얘기할 때 사실상 급전선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쵸 뭔가 이렇게 전력을 공급하는 설비 기억하시나요? 사실 우리가 급전선 용어가 두 번 정도 나와요. 용어의 정의 그리고 전기철도라고 하는 부분에서요. 사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나라 국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그저 가공식을 사용을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쵸 여기 급전선은 비절연도 보호도체 또는 매설 접지 도체 레일 등으로 구성되며 라고 하는 거는 급전선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귀선을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틀린 거 찾는 거니까 바로 1번이 적당한 표현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잘 풀어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급전설로라고 하는 거. 급전선은 나전선을 적용하며 가공식으로 가설하는 것을 우리는 원칙으로 한다. 좋습니다. 자 다음은요. 5번 진열장 내에 배선에서 사용하는 400V 이하의 사용되는 코드 또는 캡터의 케이블의 최소한 면적은 이것만 너무나도 사실 배점이 그렇게... 배점이라뇨. 사실 그쵸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중요도가 우리가 이렇게 세 개로 제가 명시를 하긴 하는데 어쩌다가 나오는데 그 어쩌다가 너무 자주 나오죠 사실은. 그래서 저도 뭐 이거 사실 배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중요도를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진열장 내 배선의 사용전압을 사용할 때 이하인 경우에는 코드 캡터의 케이블의 최소 0.75 좋습니다. 0.75 스퀘어 이상이 최소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상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그래서 진열장 또는 이와 유사한 곳의 내부 배선은 단면적 0.75 스퀘어 이상의 코드 또는 캡터의 케이블을 사용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